자 이어지는 여섯번째 경기입니다. 세미급 경기로 갑니다. 빅터 알림백 울루 선수와 박현우 선수의 대결. 빅터 알림백 울루와 싸우게 될 부산협객 박현우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키는 작지만 13kg 좀 더 체중에서 무리해있는 박현우 선수. 벌큐로 살린 펀치 파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시중합니다. 들어오면 울루. 들어옵니다 박현우. 확실히 지금은 복싱 스텝이에요. 빅터 알림백 울루 선수. 지금은 잽 주었습니다. 빅터 왼손 잽 걸컬게 들어갔고요. 박현우 선수가 들어가는게 좀더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싱글백 빠져나오면서 라이팅.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파운딩 박현우 박현우 계속 파운딩입니다 수비가 될까요? 빅터 울루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레프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맞는다면 아까 본살부에서 똑같은 상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파운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박현우 스탠딩이 선언되네요 1라운드 좋은 경기로 펼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치고 빠지는 울루 이번엔 하이킹 왼손 빅터, 빅터 왼손 역시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툭툭 치는 왼손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복부 쪽 향합니다 빅터 울루 잘 꽂네요 확실히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원투입니다 지금도 원투예요 계속되는 원투 공격 거리감이 상당히 좋아요 빅터 선수가 쳤을 때 그 이후에 나온 지금 이런 퍼스트 좋았어요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바이널 라운드 들어옵니다 박현우 로우킥 원투 가드 바깥쪽 버티는 박현우입니다 조금 들어오는 박현우 라운드 좋습니다 왼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시 왼손 저게 들어갈 때 나오는 왼손 좋거든요 1분 60초 인사이드 킥 찾고 다시 들어온 박현우입니다 아까 저 상황으로서 저 패턴이 좋은 금만렸던 박현우입니다 아티홀로도 주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10초 안쪽의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다시 왼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잽을 서로 주고받았던 두 선수 아 여기서 왼손이었군요 여기서 왼손이었군요 네 거리 싸움 슬쩍 흘리고 왼손 마우스피스가 빠져나가는 장면 자 그리고 쓰러지는 거의 다운이었어요 마우스피스가 돌아서 뒤로 날아갔습니다 레드 코너 박현우 선수 2대1 판정승을 거둡니다 네 근소우수의 판정승을 거둡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